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이 문의를 한 부분인데 모에이킹 할 때 환경구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모에이킹 환경구축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 표를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환경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많이 하죠. 학생들한테요. 물론 실무에서 겪는 인프라들 우리가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다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프라를 실무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추려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pc로는 불가능해요. 노트북 이런 pc로 환경으로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제가 놓았던 이 각각에 대해서 각 파트에 대해서 샘플로 하나씩 놓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 몇 메가 정도가 지금 필요하자면은 그 램이 램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앞에 통합러그 분석을 했을 때 시큐리티 오니언 그 다음에 플러스 ELK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약 한 4기가 정도 적어도 있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1기가에서 1기가 정도 그 다음에 내부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도 한 1기가 정도 아니면 520메가 정도 그 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1기가에서 2기가 정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약 한 7기가 그다가 이제 공격자로 사용할 환경이나 아니면 호스트 쪽에 필요한 것도 약 한 2기가에서 4기가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약 한 8기가에서 10기가 이상 정도가 이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더 실무적으로 좀 더 구성을 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방화벽도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웹 방화벽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인프라들 특히 아래 웹 서버 같은 경우에도 한계류는 조금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좀 허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2개 더 3개 정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 서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포탈이나 그런 것 뿐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도 만약 분리를 한다면 이 안쪽에 이제 DB가 있을 것이고 이런 환경들을 모두 다 구축을 한다면은 아마 적어도 한 20기가 이상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이 샘플링 정도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큐리티 오니오나 그런 것들은 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 희생자 희생자 쪽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서버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한번 어떤 환경들을 좀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웹 환경, 웹 환경에서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빅박스 환경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WSP TOP10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저희들이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AWSP TOP10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요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웹패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실무에서도 하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박스로 활용한 웹 모이애킹, 웹 모이애킹 맞나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빅박스로 활용한 이 웹 모이애킹 책을 또 출판을 했었죠. 그래서 요걸로 저는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요거를 환경을 구성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포함한 여러가지 환경들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AWSP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큰 웹 앱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AWSP 에서는 여러분들 뭐 AWS TOP10, AWS TOP10 많이 이렇게 들어봤지만은 AWSP 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취약한 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도구들, 오픈소스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보안 가이들, 보안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나 아니면은 공부를 할 때 AWSP 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가이드들을 잘 보시면은 큰 도움들이 되죠. 그래서 AWSP VM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브로큰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라는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여기에서 그 VM 에어 환경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이 약 한 2015년 정도 꽤 오래 됐죠. 오래 됐기 때문에 환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 VM 환경에서 불러온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접속을 해 볼까요. 192.168.130.162번. 이쪽으로 접속을 하면은 AWSP BWAB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가 하나가 나오고요. 이 환경 보면 아까 저희들이 봤던 BWAB 이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환경이 이전 버전이에요. 이전 버전입니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수스코드를 받으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9 버전이어서 항목들이 다소 조금 없어요. 예 다소 없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다른 것들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이제 웹고트 환경이나 웹고트 닷넷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어 그 시큐티에 관련된 api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대리하고 요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2013년도 기준에서 어 까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까지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환경들 그 다음에 뭐 브릭스라는 이런 블로그 형태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뭐 찾아보면은 뭐 유튜브든 아니면은 기술적인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점검했던 그런 사례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환경을 앞에다 둬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가지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괜찮은데 프로젝트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취약점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 나오겠죠. 모든 것들이 다 취약점인 사이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서버나 아니면 서버 취약점들이 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포털사이트 그룹웨어처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워드프레스는 우리가 cms로 사용하는 많은 cms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형태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드프레스를 구축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스포로이트 태블 버전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버전 다양한 취약점들을 학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칼리닉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메타스포로이트를 좀 테스트하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메타스포로이트 태블이라는 것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환경들을 구성해가지고 배포하는 데는 찾아보면 되는데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해 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그란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형태로 배포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이미지에다가 얘가 실시간으로 이제 취약한 스크립트, 취약한 서비스가 깔리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추얼 박스 환경으로 VMA는 여러분들 비용을 조금 들여가지고 VMA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버추얼 박스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다가 윈도우 환경 이미지에다가 이제 취약한 서비스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같이 메타스포이트 태블하고 메타스포이트 태블 버전 3를 같이 활용하시라고 저는 공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리눅스 버전이고 그 다음 버전 3는 윈도우 버전이기 때문에 취약점을 이렇게 분류하고 찾아내는 것 같은 거 학습할 때도 여러분들이 각각 운영체제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제대로 어떤 범융적인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범융적인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라면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을 구성하려면 물론 이러한 환경들을 구성 여러분들이 버전에 맞게 구성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예전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ms-virtualbox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다양한 프리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을 그 다음에 윈도우 10으로 각각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virtualbox와 vm 에어 다양하게 이미지를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제가 계속 동영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이 스플리트 DB에서 관련된 취약점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적절하게 거기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펜테스트 박스 이것도 다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나 펜테스트 박스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구성들이 다 되겠죠. 환경 구성들이 다 되겠고 여러분들이 자동 진단, 정적 분석, 동적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적으로 수동 진단하는 것들을 잘 적절히 사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로 하나로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DMZ 존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대외 서비스죠. 대외 서비스에서 어떤 취약점들을 발견해서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개인 PC단의 오피스만까지 사례가 침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을 할 때 잘 구성을 한다면 각각마다 이제 대역들이 다르겠죠. IP 대역들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접근되는 그런 네트워크망도 달리 구성을 하셔가지고 실제 APT 공격하듯이 외부에서 내부까지 그런 대역까지 공격이 가능한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의에킹 환경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취약점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하나 그런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또 그 기술을 좀 배워야겠죠. 배우고 계속 테스트해보고 보고서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취업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